어제부터 울산국제영화제 온라인 티켓 예매가 시작됐습니다. 예매는 오는 16일까지 울산국제영화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회차별 1인당 최대 2매까지 가능하며 관람료는 무료입니다. 제1회 울산국제영화제는 오는 17일부터 25일까지 메가박스 울산점과 블루마시네 자동차 극장 등에서 총 20개국, 80여 편의 영화가 상영됩니다. 지금까지 울산에서 전해 드렸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편상욱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